산림청은 산불 진화 헬기에 잦은 출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낡은 헬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상식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또 헬기 이착륙장과 비행 장애물 정보, 비상대기 여건 등을 개선하고 고난도 훈련에 필요한 모의 비행장치를 산불 진화 민간 조종사들에게까지 개방할 방침입니다.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은 720여 건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50% 이상 증가했고 최근 3년간 4건의 산불 진화 민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.